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CPU 코어가 지금 어... 스레드... 몇 개냐? 야 8스레드 다 쓰네요 배틀필드4 구식 엔진인데로 불구하고 참고로 오늘의 특별 게스트까지 하기 좀 그렇고 오늘의 특별... 어... 아마추어 그리고 누빈 지금 누워있는... 아 그래요 멜론박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로켓으로 전투기나 공엘 이런거 맞추는걸로 전문적인걸로 유명하죠? 제가 이미 한번... 진짜 실제로 목격을 했었고 설마 설마 했는데 받았습니다 역시 이거는... 멜론박스님이 잘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는거에요 상대방이 맞아준거에요 네... 아니 어떻게 그게 맞지? 와... 신기하다 느려 수헬 과연... 오! 조사! 오! 와... 신기하다 나중에 드림 뭘 드려요? 네 마음을요? 안받겠습니다 영상 영상 마음만 받을게요 영상을 준다고 영상이요? 그럼 일상은요? 님의 일상도 줘요 빨리 아... 재미없다 멜박이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을 먹는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먹는다 마지막에 갈비를 구워먹는다 뭐는 소리야?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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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먹이는 뭐야 멜론박스 오케이 코이에게 으이히히히엉 애니너 소리 일단 숨어 지금 숨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좋았어 본 투기 아 아깝다 아 nerves 정말 아깝습니다 오 노! 왓츠! 아니! 망했다 어 깜찹니다 어 방향이 왜 갑자기 틀어졌지 마지막에 소리 소리 마 소리 덥 소리 아니 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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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리에 소리 소리 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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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멀다 아아 그 어떡해 내가 잡을랠까 자 공격이 어디 떨어졌지 이리 온다 그 적은 엔니메젠 스파틀 피켓 스파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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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에드 명조 킬 으이일 명조 킬 영조 킬 메바등이 못하는 티비 킬 방영했는데 무리예이 방금 했는데 얘 누가 해야.. 아 그거는 스마잖아요 전투 어디가! 롤롤롤롤롤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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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들어왔다 아 배 왔다 망했다 망했다 앞에 두 명이야 2대1이다 안돼 어? 내려요 어 진콩이 1등이라네 이건 뭐이다 어 잡았다 내 앞에 으스름 왔네 잠시만 소리 네 겨울에 아 아 빛났다 어 왓츠 뭐지? 군에 미사일 스태트 지나가는데 아 참 아니 이쪽 맞은거야 아 진짜 나이스 좀만다 나이스 아 아 그래요 아 아사라비야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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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살이 저한테 뭘 받았어 저 뭐야 아 이거 님이에요? 어 님 스며떨어요 제가 이거 운전할게요 님 스며떨어요 빨리 스케오스미 자 갑시다 유앤미 나이스 앤 슬로우 어 오리야 티비 남았는데 저 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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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이가요 위하필iek 위하필iek 위하필 위하필 위하필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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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reciso 안 돼 어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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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요 와트 아 그 고정 안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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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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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치기요. 왓츠! 아... 제 손에는 아직까지 RPG의 감이 남아있습니다. 간만 남아있지. 아 이제 탄압 없다! 킬! 나이스. 아니네 뭐! 어우 몇명이야? 아 처음에 죽였는데 아... 처음에... 그 정체력이었나? 그거 잡고 막 했었는데 그래요. 자. 자 이 배는 누구 배지? 아... 어 뭐야? 틀었어? 뭐야 왜 터졌지? 나이스 킬! 나이스 킬! 나이스 킬! 나이스 킬! 아아... 아아... 그렇지 내가 이수갈 노랬어. 어 뭐야? 나이스 킬! 오케이! 에이 저기 지원! 확인! TPTTTT! 앗! 빠졌다! 소리 소리! 아니 소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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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렇지! Others 나이스! 예usta! 나이스 킬! 하나 더 와요? 예 알아요! 오오.. 멜럼박스가 스스로 한번 덴윰 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69 세대가 Augie 힌트 잘해줬던 거.. 히흐흫 아닌데요 아. 여기인데요. 호호 왜 저래? 오케이, 여기 A있다. B쪽에 A있어요. 오케이, B 어? 갔나? 온다. 왔다. 아따 억수로 맞네 얘잉 멀티캡 야 학살했다 5퀴런소 아 망 빨리 해볼게 됐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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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쏘지마 이 괴물아 오오오 아아 아아 저거 맞췄어야 되는데 맞았는데 아가.. 갔다 박아버렸어 아 리텔 벌드 아아 아 나 처음임 님이 또 스머러 맞춘자고 오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구나 역시 아니 맞췄는데 그게 박아버려가지고 무료같은 역시 멜론 박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걸 못 맞추다니 아이고 부끄러워 왜 그래요? 예? 아니요 둠인데요 왓 아카펄 아잇 아라라라라라라 님처럼 스마 님처럼 아핳 알라알라알라 님처럼 스마솔라더가 칼빵당했어 아 어쩐지 에임이 자동으로 따라가다니 쓰읍 내가 핵 쓰는거 아닌데 에임이 핵 쓰는 것처럼 따라가지 했더니 칼빵당한다고 카메라 밖 움직였구나 그래요 A쪽에 고속장 한대 팀 어딨어요? 아 있구나 저는 브라보 있습니다 브라보? 아 아스크림 하나만 사줘요 여기 안 팔아요 아 브라보 아 그래요 오랜만에 공해 뭐해? 아 저기 정찰 정찰 있는데 공격 누구나 쏘는데? 25mm인가 그거? 모든 스테션은 커맨더 커맨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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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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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본표가잖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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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세력에 쏘네 에헤 갑자기 이리 이리 했어 안돼 안돼 쏘지마아 아 엉라인 어딨어? 어어 내려 아 아 꼈다 아 오다마루 아이 참 오늘 저거 계산해서 쐈는데 아 그냥 가만히 있었네 크레용 오 나이스 저 배! 저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가 있어야 뭔가 할.. 아 그래요 아 갔네 에이 예 배가 gpo 그거 1080ti보다는 안 빠르지만 1080보다는 빠르다는데 어쩌.. 아 맞다 그리고 그 smaa 사용할 때 배가에서는 전혀 프레임 드랍이 없어 그니까 fxaa로 쓰는데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근데 에임 디 버전 smaa 그게 더 성능이 더 많이 요구해 후오오오오오오오 Crist 먼저 집착을 갑시다 아니 이 사람 부지래 부지래 아 다가사람이구나 뭐 주는거지 지금 아 고고고고 A다 A쪽에 아 지금 건식소구나 아닌데 뭐 어쩌려고 아 어려운가 어려운가 뭐 있다 A인가 이거 아 아 아 아 흑수로 멜론 박스 담네요 아 그래요? 아 뭐 그래요 그 뭐냐 탑, 탑 위에 그 사이퍼 죽음성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해 에이 안 맞겠다 이거 왓츠! 아 저기 있었구나 헬기 없었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아깝다 아싸 멜론 사망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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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뒤에 불빛 있잖아요 그게 전투기에 비쳤어요 그니까 그런지 많아요 근데 안 죽어 이거 약간 모르겠어 뭐 패치한 이부터 이상해 아 아 죽었네 제가 멜론 박스님만 믿고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본인 죽었네요 그래요 자 빨리 공격기 타요 공격기 빨리 태워 공격기 아 버렸어요? 예 아 이거 이거 부활하지 마봐요 내가 그 내렸다가 다시 타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어디다 내려줄까요 아 필요없어요 저는 배를 탈 겁니다 됐다 탔다 나는 거짓 잡으러 가야지 어! 왓츠! 에이 야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에이 이거 맞아야지 에이 에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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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예스 버려워 아 솔직히 진짜 아까 그 전투기 맞았어야 했는데 왜 안맞았지? 아 진짜 왔다 가 관심이 아무도 없어 아 진짜 어이없다 아니 그 전투기 맞았어야 했는데 아 왜 아 진짜 배필 아 극혐 아 바로 제 카메라가 그 전투기 관통했는데 안 죽었어 아 아 정확히 움직임 왜 저래 에이 에이 킬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오오 피해라 피해라 피했다 나이스 공격기가 나중에 쫓고 있네 안 돼요 지금 쿨타임 주먹 나이스 공격기 오리기지 왓츠 아 진짜 아 저기 그거구나 일단 숨어 누구 물어봤죠 아라 애야 정중 나이스? 점령하시오 킬 나이스 킬 나이스 소리 소리 마 소리 독소리가 아니 마 소리 에헤헤 응? 어딜 안겨 아 건식 머리야 호우 네 잡아요 해안가 있어요 아 진짜 점령을 하시오 점령을 하시오 변두기 있을건데 여깄군 킬 어 뭐야 이거 패치했나? 알패치 맞으니까 막 튕기네 으응? 망 저 전투기 속도절 장난 아니다 핵 쓴다 그만 전투기 속도 전투기 속도 아 그거 선회하는거 빨리 안 샀는데 거의 핵 들이 많아요 은근 핵 아닙니다 대니목을 아 본인 소개하는거 313이나 312 본인 소개하는거였어요? 아니요 벅파하는 사람들 에이 에이 괜히 본인이 잘한척하네 에이 아니 지식입니다 지식 에? 기본지식 아 쏘었구나 오케이 첨량해 앞에 있네 스톰어 보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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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왓츠! 아 진짜! 왓츠! 왓츠! 아 진짜! 왓츠! 왓츠! 아 아무것도 없다 동중? 어! 한 명! 오케이 한 명 죽였다 반통! 이미 졌어 이거는 나이스? 스킬 어우씨 올라가 올라가 아니아니 왜이래 올라가! 아아 자! 아 좀 맞아라 왜 안맞지 아아 뭐야 왜 얼굴 봤어요? 뒷공문이 맞은거야 네? 아 전투기석도 따라잡아서 맞췄어요 이거 이상해 으 profession 저 despite 질기 예? 치기네 예? 치기네 아.. AA는 고속정 피 없어요 아 됐다 나이스 아..아니다 한내만 더 한내만 더 한내만 더 한내만 더 제발 나이스 A를 망가시오 그것이 아니다 왓츠 오 나이스 배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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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중 짬맹 온다 한내만 더 가수질하려고 왜 죽음? 로드킬 로드킬? 가만있었는데 개 뭐야 아.. 저 배치지 않터진다 좀 잡아요 좀 더 야 진짜 왜 이렇게 안 터져? 와.. 수리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수리 지게 빨리 돼요? 아니잖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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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패치했나? 정말 안 터지네 와.. 그 피곤해 이렇게 패치 않는 걸로 아는데 그니까 왜 이렇게 안 죽어? 저 타고인 상태 수술하면 느린데 많이 드디어 드디어 몇 때렸어요? 와.. 한 일곱 발 쏜 것 같다 자 빨리 뱉어 갑시다 아까 요 그 아까 다리 밑에서 제가 아까 스마로 쏘고 쐈는데 한 명 뒤에서 뭔가 자꾸 칼빵을 해 근데 안 맞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말 앞에서 스마을 그래요 그래요 멜바 버려라 그렇게 날아간다 앗 왓츠 썼는데 그래요 이 판은 졌습니다 이거 이기면은 진짜 기적이에요 하지만 못 이깁니다 괜찮아요 왜냐고요? 제가 1등 했으니깐 왜 우리 관심 없지? 아.. 지휘관이 없구나 지휘관이 없어 저쪽에 레벨은 낮을 때 억수로 잘하네 저요? 억수로 잘하지 예이 님 말고요 예이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샷건은 한 방 어 아 배 배 배 배 배 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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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8킬 아 상대방이 젠로프사람 29킬이네 따라잡자 아 안되겠다 왓츠 왜 소리야 아 잡았구나 졌지만 예 1등 했습니다 아 아 예 예 오 예 게다가 레벨업 아닌가? 아 안하겠다 아이고 아직도 말랩 못찍음 예 말랩 안찍었어요 말랩을 찍으면 예 만만하게 보니깐 예 말랩 안찍습니다 아 아 멜론 박스님 수고하셨고요 예 님 실력 잡았습니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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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대방이 레벨 10이 1등인데 그래요 와 지기네 그래요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데미지 깎아놓은 겁니다 아 아우 씨 제가 나이스 터명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